지금부터 Sublime Text 2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Sublime Text 2는 에디터이고요. 소스 코드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확장성이 좋고 또 빠르고 가볍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그런 에디터입니다. 저도 이 Sublime Text를 최근에 메인 에디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에디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에디터입니다. 우선 주요 기능으로는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폴더를 손쉽게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GoTo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리소스로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관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패키지를 아주 쉽게 사용해서 이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쉽게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I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의 단축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VI 방식으로도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빌드 기능을 통해서 외부의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그 코드에 대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